안녕하세요. 5회차 거 한번 봐볼래요? 이 5회차하고 6회차는 원래 답안지를 내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40번 같은 경우는 풀어라고 좋은 문제도 아니고 담보가든께서 가장 마지막에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담보가든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실행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청산 절차 걸쳐야 된다. 담보가든께서 부동산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이더라도 상관없다. 이건 다 아는데 그 이외에 변두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시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건데 나머지는 다 보았던 문제들입니다. 문제 봤는데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거 봤구나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내용이. 내가 못 찾는 것이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실질처럼요. 아마 방금 이야기했던 말을 눈물 난다고 했다면서요. 후회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한번 봐보시면 빨리 하고 가게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법률이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안 건들 수는 없어서 여기 보면 성립과 불성립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뭘 따지는 거예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거죠.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효, 무효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의 선행지표가 되는 거죠. 먼저 이걸 따지고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유효, 무효를 따지는 거고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효, 무효를 따지지 말라. 이런 의미죠. 선행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성립 요건이잖아요.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런데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적 사회적 다당성이 요구되는 거 맞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주장하는 자가 뭐예요?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면 됩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취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취소를 주장한 사람. 무효를 하려고 하거든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더 이상 건들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을 구별함으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들었던 게 감남과 을료가 첩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을 증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뭔가 대가로 동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성립은 됐나요? 안 됐나요? 성립은. 됐죠. 당사자 있죠. 의사표시 있죠. 목적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가 된 거예요? 103주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은 됐는데 효력은 없잖아요. 그럼 효력은 없어도 성립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정확하죠. 맞는 질문. 다음은 다섯 번째가 답인데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제가 이걸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재산은 무조건 감소가 되는데 타인 재산이 있잖아요. 증가됩니다. 그럼 뭐예요? 출연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타인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출연인데 이걸 찾을 때 뭘로 가지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찾으면 안 된다. 출연이니까 자기 재산을 둘 다 내놓거든요. 이걸 가지고 고별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재산이 증가됐느냐 증가되지 않았냐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타인 재산이 증가되면 출연이고 타인 재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비출연이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고 4번을 찍었다고 하는 건 뭘 모르고 찍은 거죠. 아니면 깜빡 잊어먹었거나 맨날 첫 계약할 때에 첫 계약은 성립은 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성립은 되지만 효력이 없다. 성립요건을 먼저 따지고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유효지, 무효지를 나눠라.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죠. 5번이 정답이었고 2번.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을,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됐으니까 해악금 해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적극권유했네. 그럼 이건 적극가담이잖아요. 103조 위반. 그 사정을 모르는 척. 아이고, 불쌍해라.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적 무효니까. 103조 절대적 무효. 선의인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보호되지 않는다. 1번. 병의 매수는 반사의 성. 맞죠? 이게 강행법규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정의라는 사람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선의이더라도. 두 번 여기 나왔네 그냥. 그렇죠? 이 병이 절대적 무효고 그다음에 선의 정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인데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지문이 길면 답은 1, 2, 3에서 찾아라. 그렇죠? 4번, 5번 찍고 있으면 기본 누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 전체를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틀린 놈이네. 그렇죠? 틀릴 확률이 가장 뭘까요? 객관식 문제의 정석 1호. 그렇죠? 뭘까요? 지문 짧은 놈이 답이에요. 찍어도. 그렇죠? 옳은 거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옳은 걸 찾으세요. 그러면 줄구장창 뭡니까?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럼 뭐 긴 놈 찾으면 되겠죠? 모른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거 붙이고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병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다음에 정이 나왔어요. 이놈은 나쁜 놈이고요. 애는 선입니다. 그렇죠? 자, 103조 위반 아닌가? 여기가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애가 무효면 애도 무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이 보호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넘어가야죠. 여기서 3번, 4번, 5번 일근태가 나면 억울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자, 대위 청구되는 거잖아요. 직접 말소돼요? 대위 말소돼요?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재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중매매는 재권자 대위권은 나와도 재권자 취소권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4번,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했네요. 그렇죠? 최소한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죠. 원래 샴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부러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야 이중매매가 될 수 있고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라면 해약금 해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야 이중매매를 행한 걸로 가지고 무효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을입니다. 갑이란 사람, 을이란 사람, 병이란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선의 정에게. 그럼 이건 무효고 이것도 무효잖아요. 그럼 을이란 사람은 선택을 두 개 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야, 갑. 나 기분 나빠. 나 이거 등기 필요 없거든.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이거 체제야. 계약, 채무불리행. 그리고 선배청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액매상. 아니면 꼭 이 부동산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넣었네. 자, 이행불륭을 이유로 채무불리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있지도 않았죠. 이미 답이 이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소 불공정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옳은 걸 찾으세요. 자, 이중매매가 반사의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적극가담했네. 그렇죠? 적극가담했네. 그러면 일 매수자가 누구예요? 가칭은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채무불리행.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이거 채무불리행입니다. 계약을 해제해가지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했어요? 매의 노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뭐야? 없다라고 했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군요.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자, 옳은 거. 여기 부담없는 증연에 음해 깔끔하다. 증연. 부담도 없네요. 그렇죠? 부담도 없는데 불공정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다른 말로 바꾸면 증연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증여, 그다음에 기부행위, 무상행위, 경매, 내기는 외워버린 게 깔끔해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뭡니까? 단속 규정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그럼 유효, 무효? 네, 유효입니다. 그런데 반사의 질서? 당연히 틀린 거죠. 4번. 부척관계를 맺으면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음해, 첩은 좋겠네요. 그렇죠? 왜? 무효이더라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럼 첩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이게 악의자네. 그렇죠? 악의자 병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폐물법칙. 그렇죠? 을이라는 사람. 이 첩을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뒤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악인들, 선인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소유자로부터 사온 거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X. 그렇죠? 안 돼요. 그냥 원폐물법칙이라고 하나 써놔도 괜찮죠? 불공정인데 불공정이라는 건 갑이 1억짜리 집을 을에게 2천에 팔았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매도인입니다. 얘가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갑이 되는 거고 얘는 누구예요? 폭리자잖아요. 나쁜 놈. 그렇죠? 그럼 피해자는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불법에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얘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폭리자는 알고 이용했잖아요. 그럼 얘는 불법에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불법이 뭐야? 103조잖아. 103조. 불법이. 이게 불법이 103조라는 의미예요. 얘는 불법이 아닙니다. 103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당사자.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양당사자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냥 2번이. 읽지 않았겠죠, 밑에. 자, 이렇게. 자, 44번. 증여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진이 아닌가요? 그렇죠? 증여의사 없는데 끝을 증여했다고 했겠네. 그렇죠? 그럼 비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이란 사람은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는데 증여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집이 넘어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시 뭐예요? 병에게 매도했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관점은 뭐예요? 이 을이란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할 수. 상할 수가 있으면 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상할 수가 없다면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겠네. 그렇죠? 자, 해볼까? 이 친구가 뭐예요? 상할 수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네.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얘가 악의랍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이 친구가 의리, 이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입니다. 플러스 무과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죠. 원표물법칙이니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지니에서 상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병이 선이네. 선이는 됐죠. 그런데 뭐가 있다?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을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어야만 누가요? 여기서 을이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얘는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선이인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럼 읽을 필요가 없죠, 뭐 이건. 두 번째, 선악을 불문하고 얘가 더 이상하다.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게 개차발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상할 수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선악을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난리납니다. 이건 민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읽을 가치가 없어요. 의리, 악인의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가요? 병의, 삼자가 선이에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고? 선인데. 비통착상은 선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 비통착상의 선의는 선의만 따져요. 과실 여부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럼 얘는 소유권 무조건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 유무에 따라 소유권 취득 여부를 가린다. 여기는 무조건 틀린 거고요. 과실 여부는 안 따집니다. 비통착상에서는 제3자는 무조건 선의만 따지고 무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의리, 선의 무과시네.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병의 악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앞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은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폐물 법칙. 취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정답은 뭐 나왔네. 의리,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했죠.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같아도 골라도 4번 아니면 5번 찍겠다. 그렇죠? 두 개가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 풀 정도면 비통착사항은 똑같이 적용돼요. 비진이, 그다음에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잖아요. 그럼 여기 병이 넘어올 거 아니야? 선의만 따지잖아. 과실 여부는 안 따지잖아요. 단 여기 전제가 뭐라는 거야? 무효, 취소돼서 소유권 구하지 못했을 때는 선의만 따지면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럼 이 친구는 병은 선악을 따져요, 안 따져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엄폐물법치. 이해 되죠? 이 공식 하나 정도면 이거 문제 하나면 다 해결돼요. 이 정도면.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현장에 가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통정의 오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사자는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지 뭐. 통정은 언제나 무효. 그래서 무효.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다. 틀렸죠? 채권자 취소권하고 채권자 뭐가 들어오죠? 대입권 모두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입권을 인정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 안 하거든요. 이중매매. 달라요, 그게? 안 써놔도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의사표시에.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네. 그렇죠? 그러면 밑에 봐서 기억 들어간 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기억. 그렇죠? 니은 들어간 놈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렇죠? 니은 들어간 놈은. 그럼 결국 찍어도 3번 아니면 5번인데 제가 저번에 박스 풀 때 뭘 찍어라. 5번 찍지 마. 3번 찍어.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걸 찍어야지. 시간 안 뵀다며 앞에다 답을 갖다 주는데. 이 5번 쪽에 가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스는요. 자, 그럼 어떤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여 이해가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객관적 의미와 상의하다고 해서 통정이 해당된다. 이 5표시 무의원칙 기억나요? 갑과 R이 X를 팔기로 합의가 됐어. 일치가 됐다고. 그렇죠? 일치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통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상의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정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반사의 질서 통정의 표시. 해당되나? 반사의 질서가? 안 되죠.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재산을 빼들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니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네. 니을이. 읽을 필요도 없었네. 그렇죠? 자, 미음.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가칭 누구? 우리는 을. 매매 목적물 위 권리를 취득한 삼자가 누구요? 병. 그렇죠? 삼자는 병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손이요? 악이요? 몰라. 그럼 뭘로 추정해? 손으로 추정하지. 손으로 추정한다. 맞죠? 그럼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잖아. 그럼 무효를 주장한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른 말로? 표의자. 다른 말로. 정 안 되면 갑이라도 찍어라. 갑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미음이에요. 이 정도는 뭐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착오로 한번 가볼게요. 판례 입장과 다른 거. 다르다라는 건 옳은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거예요? 틀린 것은 1번. 동기 착오네. 그렇죠? 동기 착오는 원래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동기 착오가 의사표시 되려면 표시가 됐거나, 이게 표시가 됐거나 또는입니다. 유발. 상대방에서 유발이 되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이 뭐였어요?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형이 내용이 돼야 돼. 계약 내용이 돼야 된다고. 계약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야. 그런데 여기에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표시되고 플러스 혹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틀린 거. 그래서 여기 합의하고 나오면 틀리고 표시까지는 맞아요. 이 합의가 문구에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뭐가 나오면? 동기의 차고. 여기 동기의 차고에서 동기의 차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합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합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동기의 차고에서 이렇게 동기의 차고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아셨죠?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합의. 이건 지금 맞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니까요? 2번. 기망이네. 기망이 뭐예요? 사기로 뭐에 빠졌어요? 차고에 빠졌네. 그러면 기망이 포인트야? 차고가 포인트예요? 기망이죠. 뭔 차고를 가지고 먼저 따죠. 사기 쳐가지고 기망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사기죠. 그럼 사기를 먼저. 아니, 예뻐요. 사기인데 차고에 빠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차고에다가 중요분의 차고, 중과실 여부 그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고가 먼저 들어왔잖아. 그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 여기다 중요분을 찾아요. 그런데 봐봐. 기망을 했습니다. 이건 사기죠? 그 바람에 이 친구가 뭐에 빠진 거예요? 차고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차고에 중요분이 아닙니다. 중과실이 아닙니다.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가야 돼? 사기를 쳤는데 차고에 중요분 차고도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다고 그럼 뭐예요? 유효 취소요. 뭘로? 사기로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 취소라고. 사기 취소는 중요분을 따지나요? 중과실을 따지나요? 사기 쳤다는 놈이 나쁜 놈이지. 얘를 보고 찾아야지. 얘를 왜 눈이 가냐고. 그런데 만약에 사기 쳤죠? 그런데 얘가 차고에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차고가 중요 부분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중과실이 없대요. 그럼 뭘로 가? 둘 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선택적 경합. 사기도 되고 차고도 됩니다. 선택적 경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뭘 먼저 따져라? 사기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혹시 멘트에 지문 중에 차고에 빠졌는데 중요분의 차고입니다. 중과실이 없대요. 그럼 멘트는 뭐겠어요? 사기와 차고가 선택적으로 경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라고요 지금. 여기는 포인트는 사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고니까 경제적 이익이 불가능합니다. 중요분의 차고는 할 수 없다는 게 판례다. 맞죠?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때요? 사기.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맺었다고? 그런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야.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기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사기만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경제적 불이익이 뭐가 상관이냐고. 사기 당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내가 예쁘다고 했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예를 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때려 죽이고 싶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지 아니하지만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포인트. 아셨죠? 자, 그 다음 법률에 관한 착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친구는 붙겠어. 오고 가고 있어야지. 급부와 반대급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예요?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중요분의 착오회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아니, 양도소득세까지는 잘 끝입어냈는데 그걸 목을 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뻐하면 안 된다고. 집에 가면 개가 있잖아요. 개를 항상 예뻐하고 귀여워하면 안 돼요. 엄할 때는 아주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개인 줄 알거든요. 안 그러면 물어요. 주인을 짓고 사람을 물어본다고. 항상 기호하면 안 된다고. 엄한 몇 횟줄을 들어야지. 그럼 양도소수는 중요분의 착오야. 취소할 수가. 있다고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숨 넘어가겠다. 중요분의 착오에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답은 4분 찍었겠네? 그런데 왜 밥을 왜? 5분이 확실하고 4분은 의심스럽고 이게 세모였구나. 세모를 찍은 사람 이거 확신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라고. 양도소득세, 법률에 관한 착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건 이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와야 되는 거죠? 뭐 뭐였어요? 여기 계약을 적법하게 뭐한다? 해제한다. 누가 해제한 거죠? 매도인이. 그러면 뭘 청구하죠? 손해배상. 그런데 매수자는 착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질문. 착오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대리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공동대리가 있네요. 공동대리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를 해버렸습니다. 너희들 공동으로 해. 그런데 단독으로 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O, X,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래? 얘는 무권대리라 그래. 무권대리가 되고 이건 본인이 나중에 뭐 하면요? 취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육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1번. 2번. 공동대리 제한은 누구는요? 수동대리. 무조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내. 공동으로 대리하세요. 그런데 수동대리는 뭐라고요? 언제나 각자입니다. 언제나. 언제나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리가 갑의 대리가 있단 말이에요. 갑의 대리가. 그런데 갑의 대리가 여기에 A, B, C, D 뭐 있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병이요. 그러면 수동대는 얘가 얘한테 하는 거야. 화살표를. 그럼 얘가 수동대리. 우리 공동으로 해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얘한테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집에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동대는 공동대리라고 묶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라고요? 각자 대리인 거야. 알겠죠? 언제나 각자입니다. 수동은 언제나 각자. 수동은. 그다음에 따라서 공동들이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능동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 제한 사유가 되지만. 그렇죠? 수동대리는 대리권 제한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 중 1인의 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나 전부를 본인이 수령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각자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해버렸죠? 단독대리. 그런데 본인이 알았어? 몰랐어? 알면서 수령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묵시적 추인. 추인이 되니까 뭐예요? 추인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리인이 수인일 때, 수인이더라도 각자들이 원칙이다.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각자들이 원칙이다. 언제나 각자들이 원칙이다가 아니고 원칙은 각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고. 48번 갑에 대인 의리병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항상 머릿속에 갑을 병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이 문제가 지금 나오니까 계속. 의리, 대리인이 병과의 계약체기실 실수로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현명을 안 하면 세 가지 예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그럼 두 번째, 상대방이 너 책임져 그랬더니 미안해. 나 내심은 원래 속은, 속마음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거거든. 내가 착각으로 현명을 안 했네. 나 이거 차고로, 백구조 차고로 치소하고 다시 할게. 차고 취소 돼, 안 돼요. 취소란 말만 끊어봐.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명을 안 했는데 상할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명 안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속돼?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돼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애완하라. 그렇죠? 동영할 때 지금 내가 다섯 번 하고 있지만 세 번은 썼어요, 이걸.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랬더니 밑에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됩니다. 현명을 안 해도 취소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 갑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 안 했죠? 그런데 뭐가 나왔나? 교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의리 계약 당사하자라고 과실 없이 믿었네. 상대방도. 우리 계약 당사자구나. 믿은 거죠. 그럼 병은 의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계약을 책임지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갑에게는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어? 없죠? 당사자가 아닌데 뭐. 그다음에 여기서 3번이 너무 정확히 답이 나와버렸다. 그렇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예요? 대리인이고. 궁박은 누구요? 본인이요. 읽다가 1번, 2번 희망이 없다가 불씨가 살았네. 그렇죠? 3번에서. 괜찮다니까. 맞히기만 하면 돼. 알겠죠? 뭐가 되든 시험, 수험생은 다른 건 필요 없어. 합격만 하면 되거든. 그렇죠? 컷링을 하면. 컷링? 뭔 쪽팔려. 그렇죠? 책상에 써가지고 맞히기만 하면 되지. 지우게 지워버리면 되고. 뭐가 쪽팔리냐고. 붙는 게 중요하지 했잖아. 그러니까 정의고 뭐가 필요 있어. 합격하는 게 문제지. 알겠죠? 3번이 정답이에요. 운이 좋아서 운만 좋아서 붙기만 해봐. 얼마나 좋아. 그런 좋아해. 매매계약 체결식 을이 뭐예요? 병에게 강박을 행했다는 거야. 누가 강박한 거죠? 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대리가 강박한 거죠. 그럼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대리가 강박하면 대리가 사기쳤잖아요. 대리가 강박했잖아요.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갑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을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전혀 뭐예요? 알지. 숨 넘어가야 되는데. 숨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왜? 대리행위니까 대리행위가 기준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갑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이게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다 뭐라고 그래요? 병은? 습관 언제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알고 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고.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취소하는 판인데. 만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이게 돼요? 네. OK. 계약 체계식. 그것도 문제가 의리지 않아서. 기망했네. 여기는 사기치고, 여기는 강박이고, 여기는 기망이네. 그렇죠? 그럼 갑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취소니까. 그래서 4번과 5번을 문 끄세요. 같은 멘트예요. 4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은 5번도 답으로 골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정답은 몇 번이온는데 이게? 하나. 아, 여기 안 읽었겠구나. 하나만 알아도 된다니까. 자, 표현대리. 옳은 거예요. 건물 관리를 위임받았다. 이거 기본 대리권 있죠? 기본 대리권 있는데 건물을 양도가 뭐예요? 양도가 다른 말로. 팔아먹어버렸어요. 매매했단 말이에요. 권한을 넘었어, 안 넘었어? 넘은 표현대리 될 수 있다. 뭐 맞네, 정확히. 그럼 기형 들어가야 되잖아. 얻고, 얻고, 들어가고, 얻고, 찍어도 1번, 3번. 그때는 뭐냐? 1번. 앞에 거. 그냥 농담이에요, 이건. 3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찍어라, 이거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뭘만 읽어봐? 니을 아니면 디근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스를 풀어낼 때. 디귿 한번 읽어볼까? 사회통념에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사용이네. 그럼 이건 대리권 수여 125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직함 명칭.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수여한 걸로 볼 수 있다. 틀렸네. 그럼 디귿 들어가면 안 되네. 이게 당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찾으라, 이거지. 인감증명소 교분만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자, 여기 다시. 니은 뭐.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하죠?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죠. 전득자는 주장하면 돼, 안 돼. 지금 디귿은, 니은은 전득자. 보이죠? 대리행위 상대방이 누구요? 병. 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보이죠? 전득자가 누구요? 정. 그렇죠? 그럼 얘는 표현대를 주장할 수가 없어. 얘는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전득자는 표현들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1번 정답. 자, 불확적인 거 찾으라 그랬죠? 아니, 확정적이지 않는 거. 유동적인 거 찾으라 그랬어요. 유동적, 유효가 됐든. 유독적 뭐예요? 무효가 됐든 이걸 찾으시라 그랬죠? 그럼 답은 뭐. 여기 나왔네. 이건 뭐예요? 이건 확정적 뭐가 되죠? 무효. 그 다음 얘는 유동적 뭐예요? 유효. 성년 후경 개시도. 침 질질 흘리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 미성년자이더라도 유효. 일단은 유효. 취소하면 소금 무효. 무권들이 유동적 뭐가 되죠? 얘는 무효. 유동적 무효지만 본인이 취인하면 소금 유효. 상호 명의 신탁은요. 상호 명의 신탁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렇죠?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우리 공유해서. 분할 청구 안 돼요. 동생 관계 있어요? 없어요? 동시행 관계 있어요? 했던 거. 그렇죠?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의 구청. 구 구 구청. 구분 소유적 공유. 분할 청구 동생 관계 있는 거. 이건 뭐예요? 확정적. 확정적 유효입니다. 알겠죠? 일반 명의 신탁 아니에요.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버렸네. 그럼 취소권이 소멸된 거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얘는 뭘로 가야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박스 문제 할 때에 풀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답 고를 수 있죠? 그다음에 51번. 갑은 의뢰 기망 행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 건물을 의뢰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럼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네? 아니, 갑은 의뢰 기망 행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이 갑을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 갑. 그럼 갑은 의뢰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파니. 그런데 병에게 전메했네. 그런데 사기로 취소하더라도 병이 선의이면 갑은 병에게 취소효력을 주장 못하잖아요. 염두에 뒀어요, 지금 이 사람? 자, 틀린 것은 1번.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 이게 사기쳤다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넘어왔죠? 그리고 다시 넘어간 거잖아, 병에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게 사기로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선의이면 얘는 보호가 되잖아. 이게 돼요? 그럼 갑은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을병을 직접 당사자에게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부여. 유효인 거야. 사기와 한 게 없으니까. 알아듣나요? 다만 얘가 악이면 취소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선의이면 취소효력을 주장 못하니까 보호가 되는 거지. 그 머릿속에 염두에 뒀어요? 오케이. 1번. 갑은 취소의 의사필을 누구한테 의뢰계해야 된다. 맞죠? 의뢰계해야 됩니다. 의뢰계해야 된다. 이건 꼭 외우세요. 1번은요. 그다음에 2번에 이건 선의 취득인데 이게 선의라는 게 우리가 선의로 취득했다는 제도가 아니고 이게 주택사 혐의예요. 주택관리사 혐의거든요. 그런데 갑이 취소 사유를 한 경우에 취소를 했네. 갑이. 사기를 취소했죠. 그럼 병이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이렇게만 기억해라고. 이 갑은 이렇게 우리는 병에게 선이니까 이 취소효력을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병은 뭐예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 취득은 우리가 안 배우는 제도예요. 하지 말라고.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선의 취득의 대상이 동산이거든요. 얘는 부동산이니까 이 제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갑이 취소하면 병은 뭐예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죠. 병에게? 그럼 병은 뭐예요? 그냥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라고. 아니면 이거 읽지 마. 알겠죠? 아예 읽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주택관리사는 우리 전부 넓은 개념이거든요. 알겠죠? 여기서 처음 봤는데 선인데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알겠죠? 이 표현이 선의니까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찍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건 선의에 조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붙어 있잖아요.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읽지 마요. 자, 봐봐. 갑이 취소 의사를 하면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건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뭐예요? 유효인 거고 갑은 병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뭐예요? 이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을과 병간의 계약은 유효인 거죠. 다만 병이 악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반환 청구가 되겠지만 지금 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판단을 못 내린다고. 지금 전달은 됐어요? 찝찝 안 가보죠? 뭐가 궁금해요. 눈빛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갖고 이야기하지 마. 3번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2번은 잊어먹어버리라고 그냥.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인정한다고 원래. 부동산이 안 들어오니까. 원래 우리는 동산을 시험을 안 낸다고요. 기출문제를 갖다 내다 보니까 그래요. 갑은 사기 사실 안 날로 또 몇 년이에요?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건들 건 없죠? 그다음에 5번의 갑이. 사기 사실을 안 후에. 알았네. 그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네. 그럼 이건 뭐야? 추인한 거네. 추인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확정적 뭐가 돼버렸어요? 요요가 되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갖습니다.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 것은 1번하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3번도 왜 되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주택관리사 문제지만 이 문제 중에 3번이 엄청 유명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낱개로도 우리 모의고사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들이.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번을 지워버리고 1, 3, 4, 5는 꼭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됐죠? 그다음에 이거 기억나요? 조건 성취 분리. 설사익 매긴 거 기억나요? 그럼 10월 27일 날 신랑이 와이프에게 설사익을 매겼는데 실수로 매긴 거야. 일부러 매긴 게 아니라 그냥 싱크되어 있는 거 문 열고 배 아프다고 해서 약을 줬는데 그게 설사익이 돼 본 거야. 그렇죠? 그럼 조건에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시험은 못 봤겠지만. 있다. 그때 그 설사 약을 줬다는 건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그건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신의 성실에 뭐라고요? 반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게 언제예요? 11월 28일 날 되겠죠. 그렇죠? 이때 합격자 발표가 되니까 보통 한 달 뒤에. 아셨어요? 이 날이 토요일인가 1일인가요? 몰라요? 아 그냥 앞만 달리는구나. 물건 와볼까요? 틀린 거. 이거 부합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권원 없이 보여요? 권원 나무 땅에다가 권원 없이 나무 심은 거잖아. 수목. 농작물하고 수목 구별해야 돼요. 수목은 부합이 돼 안 돼. 되고 농작물은 권원이 없더라도 농작물은 안 되는 거예요.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지상권에다가 주등기네요. 이게. 주등기가 되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저당권. 이게 부기등기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부기등기인 저당권도 죽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포기할 때 저당권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 죽을 건데 같이 죽을래?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대학력을 갖춘 임차이네요. 그렇죠? 민법상에 임대차가 대학력을 갖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인주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나 분명히 민법에서 물어봤어요. 민법상에서 임대차가 대학력을 갖는 방법이 뭐냐고. 등기, 등기. 그럼 등기는 다음날부터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요. 그것도 시험해야 된다니까. 등기가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을 가져요. 두 개가 막 짬뽕이 돼서 음에 오케이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권이 등기가 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면 대학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저당권을 설정했네. 그럼 대학력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뭐가 들어온 거야? 저당권이. 그러면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동일하게 귀속됐다. 이게 뭐예요? 내 말 하지 말고. 이게 혼동인 거야. 그럼 지금 선순위가 누구였어? 임차인, 후순위가, 저당권. 그런데 선순위가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럼 임차권 소멸해, 안 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죠? 두 번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보이신가요?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맞죠? 여기 포인트가 어디예요? 채무자가 직접 끝을 위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유치권 나온다, 안 나온다? 오케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법정 개신 나왔네? 법정 개신 등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등기 없이 누구에게?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뭐 쉽죠. 법정 갱신, 법정자 보이면 무조건 등기 안에도 대항력이 있다. 답은 5번이네. 등기 추정력 봐봐요. 답이 뭐요? 이게 아마 정답률이 가장 낮을 거려. 읽어본다. 등기된 권리, 저당권이 되어 있어요. 전세권이 되어 있어요. 있는 걸로 추정한다. 좋은 거 아니요? 맞아.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건들면 안 돼, 등기 추정력은. 등기 의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포인트 있네. 매매 계약했나 봐.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등기예요? 그렇죠? 그럼 상속인이 누구 이름으로? 말 같은 소리에 상속인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겠지. 대위 신청. 그럼 아버지 명의에서 죽었지만 아버지 명의에서 누구로? 매수자 앞으로 다이트로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잖아요. 죽기 전에 매매가 됐는데 사망이 된 거잖아. 그럼 그 사망자 아버지 이름에서 누구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매매가 먼저 돼 있었어요? 상속이 먼저였어. 매매가. 그럼 상속 등기 해 안 해? 안 하죠. 그냥 아버지 이름에서 누구로? 매수자 앞으로 넘어가지. 그걸 누가 대신해? 상속인이 하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 등기 말고. 이거 유효, 무효? 유효. 그럼 물어볼게.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추정력은 있어요? O, X. X. 이건 안 돼. 왜? 이 멘트가 안 들어왔잖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어요? 그런 멘트가 안 들어왔죠? 그럼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죠. 사망자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 멘트가. 그다음에 어느 부동산의 원인하고 절차가 있는 걸로, 적법한 걸로 추정하지 뭐.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요? 매매해야 절차. 농치증 제출했겠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겠다. 추정할 수 있죠.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누가 등기해 준대요? 농지. 농치증 제출하지 않았는데 누가 농지에 대해서 이전등기해 줘요? 첨부되어야 되는 선우인데 경매를 받아도 농치증은 제출해야 될 판인데. 그럼 그런 등기가 됐다는 것, 경료됐다는 건 그런 절차를 걸쳤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전 소유자가 실제 하지 않아. 실졸하지 않는다고 누구요? 허무인. 허무인 누구였어? 뽀로롱. 뽀로롱, 기억. 뽀로롱 봤나? 뽀로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추정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뭐. 추정력이 없어. 다 읽고 나니까 답이 없네. 이 연병을. 그렇죠? 등기. 건물에 등기가 존재하면 건물 존재가 추정한다. 의심을 안 품어. 3번을. 자, 갚거나 을구는 추정력 주지만 건물이 표제부예요. 표제부는 등기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건물,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건물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이건 뭐예요? 표제부 등기를 말하는 거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은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등기법하고 우리 시험도 나온 지가 좀 돼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55번. 가등기는 뭐 안 틀리겠죠, 여러분들? 일요일에 가등기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거.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보여요?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향한 경우 물권은 본등기 할 때 발생한다. 물권은 취득, 소유권 취득은 언제 생긴다? 본등기한테 변동된다. 맞네, 뭐. 순위는 어디로 가고? 가등기 순위로 가고. 오케이. 보존할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할 수 없대요. 본등기 할 수 없는 것들은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본등기 안 되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해지 조건. 해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섬취가 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소멸이 되는데 뭔 등기를 하냐고, 본등기를 하냐고. 그래서 해지 조건하고 혹시 여러분들 물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등기가 돼? 안 돼? 이런 건 가등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법에 가면 가등기 하는 권리하고 가등기가 안 될 때 꼭 물어본 이 두 개를 갖다 집어넣지만 우린 민법은 두 개만 알면 돼요. 거기 공시법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애우면 되는데 답은 두 개만 나와. 다른 거 다 해와봐야 의미 없어요. 두 개만 답이거든요. 답 자체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해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예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고요. 가등기 현재 소유자는 뭐가 나올까? 가등기에서. 여러분들 맞아요. 진짜 똑똑해. 진짜 똑똑해. 내공이 엄청 쌓인 거야. 가등기를 원래 똑똑했다고요? 그건 추정력이요.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깨죠. 이게 가등기 말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불법 말소가 됐으면 회복해야 되잖아. 그때는 현재 소유자. 가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나올 수는 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언제라고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이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 공시법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체크해 놓으시라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가등기. 부기등기 되나? 그럼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OX. 어떤 형태로 양도가 돼요? 부기등기 형태로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부기등기 이거 하나야 돼요? 이 가등기에 기한 청구권 있죠? 자, 물어볼까? 가등기에 기한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본등기를 가져오기 위한 채청이지. 그럼 가등기권자는 물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채청이니까 얘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몇 년짜리? 10년짜리 걸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지 뭐. 채청인데. 알아듣죠? 오케이. 가등기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가 빨리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고 가서 다른 공부 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답지를 안 띄웠냐고 물어보시던데 답지를 안 띄운 이유는 답을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 정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했던 거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게 다른 학원은 47점 얼마인가 나왔던 점수예요. 평균 점수가.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큰 점수에 의미를 주지 말고 이 정도 확인해보라. 그런데 지금 풀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렇죠. 혼자 풀다 보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항상 내가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는 없어. 시험장에 가면 나 혼자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80번, 40번 문제를 왜 풀고 있냐고 그걸 풀어서 뭐라고. 그런 거 안 푸는 거예요. 그거 풀 시간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거 다시 다져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또 이따 오후에 보는, 야간에 보는 문제 육회 것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 이보다 좀 낮아. 아니, 높아. 아니, 낮아, 낮아. 쉽다고. 이보다 약간 더 쉬워요. 쉬운 문제지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주시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2시간 반에. 자, 여기 부동산 물건 보이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돼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그럼 저당권자는? 갑. 그런데 수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나, 못하나? 지금 저당을 잡은 토지가 국가가 수용했다니까. 그러면 갑은 아, 한다고? 갑은 그러면 야, 국가 미안한데 나 경매 좀 붙일게. 껄렁껄렁 하고 가서 그러면 국가가 어, 먼저 너 경매 붙여. 그러겠어요? 아니, 이게 딱 물상대회가 나와야지. 물상대회가. 저당을 잡은 토지가 수용되면 그렇죠? 경매를 붙일 땅이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갑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보상금을 압류해야 돼, 안 해야 돼? 뭔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저당권이 설정된 수용됐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수용금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공탁되지 않았네. 그럼 수용이 지금 완료된 게 아니잖아.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저당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지, 아직은. 알겠죠?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해놓고요. 여기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단 단 보상금이 나와, 안 나와?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 그렇죠? 그럼 얼른 화살표 저당권자가 누구였어? 갑이 이걸 뭐 해? 압류하여 비담보 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다가 물상, 대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알아듣죠? 이거 잡고 이거 잡으면 되잖아. 보상금이 지급될 때 저당권자가 압류함으로써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토도 달지 마요. 압류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당권자가 압류해요? 지금 상황이 저당권자밖에 없으니까 쓴 거예요. 압류는 아무나 해도 돼요. 이해 됐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1번. 자,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됐네. 이거 공유물 분할이잖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된 거죠? 그럼 형성 판결은 분할 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뭐. 그렇죠? 조문상으로 몇 조? 180? 7조거든. 이게. 법률 규정.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 나도 동영상을 보다 보면 조문 이야기하는데 난 조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지금 표현대리에서나 103조, 104조만 이야기하지 그 이외에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조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조문을 내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요 그냥. 알아서 뭐하게 그거. 이거 알아서 뭐하냐고. 잘난체 하는 것밖에 더 있어 이게.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등기해 안 해? 안 해. 왜? 법률 규정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하죠? 법률 행위는. 해야지. 법률 행위가 뭔데요? 계약. 그렇죠? 그럼 되지 뭐. 자체가. 뭐 중요해 그게. 자. 매수인 을이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다. 매매네 매매. 그랬더니 매매가 안 보이는데요. 뭐 안 보이는 개풀이 매수인 매도인 매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매매를 했는데 등기 넘긴 거야? 안 넘긴 거야? 안 넘긴 거야. 그럼 소송할 거 아니야. 그렇죠? 승소 판결 받았지. 등기 권리자가 누구요? 의리잖아.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했네. 그럼 등기 권리자가 승소한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해 안 해? 해. 단독으로 해야 되지. 등기 필 정보 제공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소송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건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거죠? 그럼 단독 신청하죠? 등기 필 정보는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공시법을 하면서 무슨.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 X지. 밑에. 아니다. 반전이 있네.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세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는 의미잖아요. 이해 되죠? 오케이. 나온 김에 하나도 못 얻어가야지.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 됐어. 성토가 되더라도 종전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 갖고 의심할 거야. 공시법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해면상 말소가 있어. 90일짜리. 땅이었는데 바다가 밀물설물이 하고 바다물이 잠겨버린 거야. 90일 내에 등록관청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관청이 가서 봤는데 땅이 회복된 거야. 그럼 뭐예요? 그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배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제하게 돼 있어. 이해 돼요? 그것과 충돌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절차인 거고 우리는 이 판례만 기억하면 돼. 민법은 이 판례. 공시법에 가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요? 직권,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그치면 나올 거야. 오늘 시회에 가면 해면상 말소 봐봐요. 토지이동사유의 마지막 거 있는 게. 이해 됐죠? 오케이. 갑이 그 토지를 내년부터는 공법 깔치려고. 잡아요. 갑이 그 토지 소위를 누구에게? 의뢰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등기 넘어갔죠? 등기 넘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갑이 취소한 거야. 사기로. 그죠? 그럼 의뢰 등기는 말소해야 복귀되는 거야. 당연 복귀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 그다음에 치소. 그다음에 해제가 나오면 뭘로 가라? 당연 복귀가 된다. 그죠? 등기해 안 해. 등기하지 안다. 그럼 또 이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라? 동시, 이행, 항병권이 들어와요.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동생관계고 해제는 원상회복이 동생관계죠. 그다음에 또 하나 참가하면 무효, 취소하고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어차피 무효는 뭐예요? 성립하면서 바로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급효를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와 해제는 소급효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공통점 두 개. 체크하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해됐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 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점유입니다. 점유. 1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점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알고 모르고. 알고 한다고?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만 부모님이 시골에서 돌아가셔서 10분, 20분 모를 수 있죠. 그럼 상속이 개시됐음을 모르고 내가 외아들이니까 단독으로 점유권이 사망과 동시에 넘어와 버리잖아요. 상속에 의한 것은 알든 모르든 알아야만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이건 언제 알아? 그럼 이틀 있다가 알면 그때 점유권 넘어와요? 그럼 이틀 동안 그 물건은 무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알든 모르든 의뢰에 귀속된다. 갑의 점유가 아버지 점유가 타주했나 보네?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 살았나 봐요? 그럼 상속은 새로운 권헌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아들내미는 뭘 받아? 임차권인 타주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죠? 그래서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헌으로 하여 자주 점유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X. 상속은 새로운 권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권헌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상속인이잖아요. 을이.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새로운 권헌에 의해의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이런 멘트가 나오면 뭘로 가라? 자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던 임차인 집을 사버린 거지. 상속인이. 상속인이 새로운 권헌에 의해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건 아들내미가 그 집을 사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상속은 새로운 권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멘트하고 이 멘트가 다른 멘트입니다. 이건 중요한 멘트고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럼 타인에게 당연히 손해를 입어요 안 입혀요? 입혀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서 쥐어 박아보세요. 누군가를 때리죠? 그럼 나는 희열감이라는 이익을 얻는 거야. 상대방은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접시에 사과가 세 개가 있는데 내가 두 개 먹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은 하나 반이 손해될 수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사는 그게 재료 게임이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상대방은 못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과실을 취득하면 상대방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물어주세요. 그러면 과실 수칙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타인에게 반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X죠. 그다음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리 침탈했다. 침탈 나왔네요. 침탈이 보이면 점유권의 기회도 되고 소유권도 되는구나. 여기가 사기가 나왔네요.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만 되고 점유권은 안 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점유물에 귀한 반환청구권은 전제조건이 침탈이잖아요. 알겠죠? 점유물 반환은 침탈해야 돼요. 사기 횡령은 안 됩니다. 침탈 됐죠? 그리고 선이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가 됐네. 그럼 다시 누구에게? 다시 병이 정에게 양도가 됐어. 그럼 갑은 정이라는 사람에게 점유권이 들어왔네. 점유권에 반환청구할 수 못한다. OX? O가 되고 여기는요. 만약에 소유권이 들어오면 소유권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권은 안 된다.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 그림 때문에 그러는 거 아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는데 이걸 을이라는 사람이 침탈한 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 친구는 여기가 침탈이잖아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뭘로 가져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병에게. 얘가 선의자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에 얘한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도 안 걸려. 그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1번 이 전제조건이 뭐 해야 돼요? 침탈해야 된다. 2번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뭐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출소기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선의, 삼자에겐 청구할 수 없어. 그럼 이 참기자, 점유권을 가지고 침탈을 받았죠. 그럼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점유권이니까. 선의, 삼자에겐 안 되니까. 알아들어요? 소유권은 돼, 안 돼? 돼. 점유권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팔았어. 누구한테? 저한테. 얘가 악의자야. 이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아기니까 얘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왜? 앞에가 엄폐물 법칙이잖아. 앞에가 선이면 뒤에는 뭐예요? 점유권을 가지고 치석시효가, 아니, 반원 청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소유권은 돼, 안 돼? 소유권은 싹 다 돼. 소유권은 싹 다 된다고. 결국 자전거는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요. 돌아와. 그런데 시험 0으로 점유권을 물어보는지 소유권을 물어보는지 그걸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된다고요. 알아듣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원 청구는 병이란 사람에게, 선의 병에게는 안 되고 악의 정도 안 된다. 앞에가 선의니까. 단, 소유권에 기한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은 침탈, 1년, 그 다음에 선의 삼자에게는 안 된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점유권인지 소유권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알았죠? 여기 아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위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을 이는 뭐 해야 돼요? 자주로 됩니다. 깨진다는 게 아니라. 자주점위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요? 진정한 소유자가 보인 거야.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끝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타주점유가 나오거나 이렇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내가 자타를 고별할 때 점유자가 했느냐 소유자가 했느냐 이걸 가지고 찾아라. 여러 번 강조했던 거잖아요. 버릴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우리 내용들이었잖아요. 이게 욕심 생긴다. 주의 토지 통행권 셔야 되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동그라미 이용 상황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맞네?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차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해 되죠? 두 번째, 무상으로 무상 통행로로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 통행로를 청구하는 거야. 이 사람이 10년, 20년 왔다 갔다 했거든, 무상으로. 그런데 사이가 틀어진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가는 날 갑자기 야, 너 돈 내놔. 내 땅 받고 다니잖아 하고 청구가 들어온 거야. 이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랜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거 보상 청구를 한다는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런데 답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로에 공로가 접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접했다는 건 부딪힌 거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소멸해야 안 해. 소멸하죠. 당연히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 보여요? 원래 통로가 있죠? 그럼 이미 통로가 있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안 되지만 충분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55번은 어디가 중요해요? 직접 당분할 자, 직접 양수인은 무상 통행로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여기다 끄트리다가. 누구는 안 된다. 특정 승계인은 뭘로 가야 돼?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혹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부합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풀어야 돼요. 아까 권원 없이 수목, 권원 없이 농작물, 권원 없이 건물을 올렸어요. 그럼 부합돼, 안 돼? 안 돼요. 건물하고 농작물은 부합이 되면 안 됩니다. 권원이 없어도 부합이 안 된다고. 수목만 돼. 수목도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합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좀 부합 조심해하고 가야 돼.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 수목도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불러낸 후 업로드됩니다. 아직도 단정한 상황이 없는데 오늘의 구조가 하나 주의에 대한 확인을 Miss побед을 하신 후요. 그럼 다음 리더에서 만나요, 이제. 그러면 좋은 요구소를ją 반응을 받아주시기 전에 음원에 대해 풀명을 받으신다. 그러면요 DU가에요. gef음이요. 여러분이 지찍지요. 감사합니다.